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병우이신것을 반영합니다. 며칠 전에 업로드했던 영상이 너무 잘 나갔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로는 새로운 구독자도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도 이 채널을 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굴복이라는 기관단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거에요. 이 무기는 신붕자의 서약 레디에서 드랍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무기처럼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저는 진짜 이 앞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냥 손갈이 놓으면 안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는 버전은 변장총열, 안정탄약, 영순적인 움직임, 그리고 화음이 붙어있어요. 근데 제작할 수 있는 무기여서 여러분 마음대로 이거 설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번 우주총열이 무엇인가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무기를 멀티마 CCX로 비교해볼거에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안타깝게는 신규 유저이시면 이 멀티마 CCX를 지금 못받아요. 번지는 이거 강처깃발에서 집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강처깃발 멀티마 CCX 대신 이 컴을 얻을 수 있어요. 번지는 번지 했어요. PVP 게이머들이 컴을 필요가 없죠. 그럼 우리 한번 우주총열이 무엇인지 확인해봅시다. 이 웹사이트는 D2Gunsmith입니다. 영상 밑에 링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직접 한번 써보고 싶다면.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우주총열을 여기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헤마포트 라이플링은 그냥 사거리 높이고 정말 조절한 타겐력도 사거리 높이고 명성적인 움직임은 안정성과 조작성이 버프시켜요. 그리고 팜. 안타깝게는 여기 마지막 이동에 그다지 좋은 속성이 없어요. 팜은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수류탄 세팅하면 데모리시니스트 아니면 펀치 세팅하면 스웰시버클러 이것도 괜찮은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모기는 PVP에서 써보고 싶다면 그냥 Top Systems 그리고 Frenzy 이 조합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이미 볼 수 있죠. 사거리는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닙니다. 19미터 또 안됩니다. 그거는 특히 이 사거리는 그 멀티마 CCX로 비교해보니 참 나빠요. 이미 여기 하이라이트 했습니다. 거의 26미터예요. 네 그거는 왜 이런 사거리 있을까요? 뭐 멀티마 CCX는 모델8렛 종결으로 드랍됐습니다. 이 종결은 Zoom 플러스 4이고 그리고 강철 범위라는 속성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거리에도 큰 버프시킵니다. 그래서 이 무기는 여전히 미터예요. 안타깝게도 신구 유저이시면 이 무기를 지금 파밍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PVP에 들어갑시다. 저는 3단총으로 4번째 기술을 쓰고 있어요. 저는 이 무기는 참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케이지 부품은 그냥 기관단총 위주로 설치했어요. 조정, 보정 그리고 신속한 충전. 신속한 충전은 그냥 적을 빠르게 처치하면 빛 충전될 수 있어요. 그 빛 충전된 다음에 고화력이 있어서 고화력이 데미지 증가받아요. 다른 케이지 부품은 그냥 피격판동 방지 그리고 산전총 사양 속도 왜냐면 이 조작성 좀 낮았어요. 그리고 섭클래스는 오늘은 한번 태양 쓰고 있어요. 저는 이 태양 흑점 한번 써보고 싶어요. 서 있을 때 데미지 증가받아요. 그리고 경위 파지로는 그냥 이 평파 유지군 쓰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기관단총에 버퍼를 좀 줄거에요. 보관된 기관단총을 재장하며 즉시 사격이 가능하게 합니다. 기관단총 사용시 조작 능력과 이동 속도 향상됩니다. 기관단총 버퍼주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조합이 나쁘지 않아요. 이 우리 어... 뭐 우리의 타이틀은 좀 못생겼어요. 특히 이번 시즌의 장식이 좀 너무 커요. 뭐 이거는 기관단총의 좋은 맵이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게임 플레이 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거 진짜 좋아요. 그냥 사람들은 영상을 끝까지 온 것이. 근데 우리 한번 확인해야 돼요. 저는 이 무기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은지. 저는 보통 영상 만들 때 너무 성급하게 게임해요. 운은 지금 안하도록 할거에요. 좀 조심하게. 여긴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위에서 공격할 수 있어. 나이스 굿굿굿굿. 다른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나이스. 운이 있었어요. 얘는 좀 더 조종 잘했다면 제가 아마 죽었을 거에요. 이거 뭔데 이거? 오 여기. 나이스. 가끔은 네 번치 기술도 좋죠. 저는 이 무기 마음에 들어요. 전 원래 그냥 텍스 메카니카 무기들이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겼고 너무 그냥 성능이 너무 좋아요. 오 그거... 그거 못 보게 해주세요. 여기 누구였구요? 오오오. 오오오. 아... 뭐지 드디어 금쿠파시 위기도 있었고 도망갈 수는 없었어요. 네. 오케이. 계속하자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 우리 이... 볼펜... 네 번 볼펜 친구랑 같이 갈까? 어? 오. 운이 있었어. 어떻게... 오. 여기 누가 있어. 여기 누가 있어.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여기 스나이퍼도 있고 규근 상대할 수는 없어. 상대하지 못해서 도망갈 수 밖에 없어. 여기 있구요? 아닌데? 여기야. 어디야? 까비... 시베이기 수류탄도 당했고 완전 실수했어요. 거기... 궁격하면... 이런 상황에서 궁극하면 안 돼요. 도망가야돼. 조준... 잘 못해서 거의 죽었어요. 아... 아... 얘는... 그 능력을 써있어서 잡을 순 없어. 오... 어떡해. 살아남았어. 어? 스나이퍼. 위험해. 제잠 좀 해야돼요. 그리고 빨리... 이쪽으로 갈거야. 고기 누가 있어? 몇 마리가 있어요? 레이덱 업. 아! 레이덱 돌아왔어요. 오케이. 얘는 잡을 수 있을까?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거기 못 가요. 우리 주림길로... 갈거야. 이렇게. 오케이. 나이스. 오! 운 있었어요. 거의 수류탄으로. 죽었는데. 나이스. 여기 하나도 있을거에요. 수류탄 던질게요. 길 막으려고. 근데 안와요. 오케이. 그럼 옆 공격. 네. 아! 이 직몰티마하 있었다면. 사거리 좀 더 높아서. 아마 잡았을걸요. 근데. 그거 좀 아쉬웠어요. 여기 누가 있네. 오케이. 다행이다. 거의 금포 100위로 죽었어요. 그 왼쪽에도 누가 있네. 나이스. 그것도 방법이야? 그리고. 네. 그냥 진짜.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즘. 마지막 영상 너무 재밌게. 봐주고. 그리고. 구독도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굿즈. 여기 누가 있어. 이거 먹어. 오. 오오. 위험해요.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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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거의 죽었어. 여긴 왜 없나? 일단 재전전하자. 그리고 또 중요하죠. 가끔은 재전전해야하죠. 아직 걸작 완료 안 했어요. 그래서 네탄 5위는 잡을 수 있긴 해요 근데 제 뒤에 누가 있었는데 까비 왜냐면 기수 네번째 기수로 공을 잘 잡을 수 있어요 거긴 누가 있나? 아닌데 여기 애들이 좀 있긴 있어요 저는 여기 누가 있어 아닌가? 어디 있는지 몰라? 무서워요? 차라리 다른 사람들 찾아봅시다 위험해요 갑자기 얍지 오케이 오케이 이는 어디로 올거야 몰라 이는 너무 늦었어 저는 조전 못해 까비 저는 그 실드 때문에 도망가지 못했어요 근데 2등이에요? 괜찮은데 그럼 하 나이스 잘렸어 계속 가자 어디로 갈까 네 이쪽으로 공격 도망 도망 으 으 으 으 아 아마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거 되나? 이소로? 네 됐어 흐흐흐흫 오우 또 망가 또 헬서 배북 헬서 배북 진짜? 어이없어 아이구 그럼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한번 같이 결과를 봅시다 그리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오 전투 효율이 좋은데 바이바이